안녕하세요. 오미다육입니다. 새로 품은 금다육이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금다육이를 어렵게 생각해서 참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키우다 보니까 금다육이만의 매력에 또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들을 또 화분에 잘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품은 금다육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심어줬어요. 밖에 소음이 너무 심해서 지금 문을 닫았는데 오늘 무슨 공사를 하나 봅니다. 이렇게 금다육이 아이들을 화분에 심으면 얼마나 예쁠까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오미다육이 자꾸만 화분을 떨어뜨려서 화분이 깨진 화분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기도 하지만 또 화분째 떨어뜨리면서 이 금다육이 아이들을 제가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하우스에서 이 판을 갖고 왔습니다. 이 판에다가 다 심어주고 여기다 이제 기르려고요. 이게 다 이렇게 판에다 이렇게 채우게끔 돼 있어서 농장에서 많이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떨어질 염려가 없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딱 나중에 고정을 시켜서 움직일 수 없게 됐을 때 이렇게 화분을 이용해서 심어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 품은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이 아이는 아이스 에이지 백금입니다. 아가 금다육이에요. 큰 애들은 커가는 재미도 좀 느릴뿐더러 이렇게 작은 아이들 보면 커가는 재미를 솔솔 느낄 수 있어서 너무도 좋답니다. 그 옆에 이 아이는 애심금 애심금 이렇게 또 금기가 잘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워시원금 워시원금 참 입장들이 너무도 참 예쁘고도 매력이 있습니다. 금다육이만의 특징들이 있죠? 여기는 이리아금 이리아금도 있고요. 여기는 브릭도자금 요즘에 다육식들이 색감이 다 빠지고서 성장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브릭도자금도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금기가 지금 금기보다는 색감이 되게 핑크핑크했는데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 페스티벌금 철화요. 이 아이는 지금 뿌리가 없는 아이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 금다육이들을 큰 애들은 가격도 부담이 크지만 베란다에서 키우기에는 너무 공간이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금다육이를 좋아하는 또 매니아로서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답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는 문가디스금 아직 아가들은 금기가 막 뛰어나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금다육이다 할 정도로 다 모양은 갖추고 있답니다. 여기는 바닐라 비스금 바닐라 비스금도 요즘에 한창 성장 중이라 다 지금 초록초록 올라오고 있죠? 한창 물빠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어? 두 개가 왜 여기도 내가 바닐라 비스금이라고 이렇게 얘가 얘가 바닐라 비스금인가? 두 개 두 개 두 개네요. 저도 달기들을 막 키우면 같은 이름이라도 얼굴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다 보면 똑같은 이름에 아이들이 또 몇 개씩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이트 미니마금 이 아이가 저는 이 아이가 너무도 예뻐서 금다육이를 이 아이로 시작을 했답니다. 이 옆에는 홍미인흥 여기는 소인제금 환협속록을 좋아하는 제가 이제 또 환협속록금까지 또 손을 뻗지게 되었답니다. 여기는 방울복란금 한참 이게 다 여름에 갔을 때 다 물렀던 아인데 또 이렇게 세입장이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여기는 라온 마리아금 라온 마리아금입니다. 완전 아가를 또 데려왔답니다. 여기는 고혼진금 제가 화면이 많이 떨리죠? 베란다 수납장 맨 꼭대기에 올라와서 지금 제 몸을 지지하고 있답니다.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살짝 겁이 좀 나서 좀 많이 제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고혼진금이에요. 고혼진금 이 금들이 이렇게 햇빛만 세게 받아도 금방 화상을 입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또 너무 직사광선 직사광선을 피해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햇빛을 안 받으면 이 금다이기도 심하게 웃자랍니다. 그리고 너무 직사광선은 금기가 많이 빠지죠? 여기 슈퍼출롱금 이거는 슈퍼출롱금이라기보다는 슈퍼클론을 제가 키웠어요. 키우다 보니까 거기서 금입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금입장을 적시물에서 또 길러주고 여기는 새 자구들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아직까지는 무지입니다. 여기는 마리아금 터라가 되겠고요. 여기는 링컬 마리아금 이 링컬 마리아금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작았는데 이 링컬 마리아금도 꽤 잘 크는 선이랍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금, 금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대전성금 또 다오기금도 있답니다. 여기는 마리아 철하금 철하들이시죠? 엄청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여긴 또 호피 원종 복랑금 호피 원종 복랑금이 너무 잘 커서 여기서 많이 또 적심을 했습니다. 확실히 햇빛이 들어올 땐 들어오고 또 바람이 통할 땐 통해야지 다오기들이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좀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좀 깝깝한 마음에 베란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유, 근데 좀 시끄럽네요. 여긴 기존에 있던 아이고 새로 품은 아이들이 이 봄장미라는 봄장미라는 다오기입니다. 오늘 햇빛이 안 들어와서 날씨가 흐려서 아직 햇빛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좀 이렇게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봄장미라는 다오기입니다. 또 여기 있는 다크초콜렛 제가 다크초콜렛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크초콜렛을 또 키우고 싶었답니다. 여기 보이시면 레몬노즈금 이번에 새로 품은 아이들이 이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또 기존에 있던 금다육입니다. 또 연두장미금이 굉장히 잘 큽니다. 요즘에 연두장미금이 가격이 엄청 착해졌길래 왜 이렇게 가격이 금인데 왜 이렇게 착해졌을까 했더니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성장이 잘 되고 번식이 잘 되는 다오기들은 아무렴 가격이 좀 착해지겠죠. 여기 또 보시면 매비나금 군생입니다. 온슬로 금도 있고요. 이 축송금 축송금도 굉장히 잘 큰답니다. 엄청 작은 아이를 품었었는데 되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리프토스 애들도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화분에 심어줬다가 화분을 몇 번을 깨뜨리고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 아이들이 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지금 반질리도 탈피 중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 조이 클루스 금 올리비아 팩금 금장들이 참 예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케비니아금 파우더금 파우더금이 이 파우더금이 입꼬지가 굉장히 잔되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핑크베라금 뿌리가 없던 아이를 되게 저렴하게 올라와서 품었었는데 뿌리가 이제는 활짝이 되고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누다금 여기는 마리아금 또 여기 보시면 백목당금이 지금 입꼬지를 해서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판으로 판으로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전쟁이 난다 해도 저는 갖고 나갈 것이 이 다육이 한 판 또 우에 이 두 판 두 판을 들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 금다육이를 진짜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해보니까 조금 조금 노하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품은 금다육이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커가는 과정 많이 담아볼게요. 이 밑에도 아직 금다육이 소개가 아직 멀었는데 두 판에 끝나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무엇보다 내 인생에서 정말 값진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봄이 닳겠습니다.